수윤씨지? 예, 예, 수윤씨 낙바닥이 비슷해갖고 내가 이거 헷갈렸어요 비슷하잖아 약간 오늘 랩바똘니까 뭐 하세요? 저는 내 영혼의 히로인 내 영혼의 히로인 일단 듣고 얘기합시다 예, 알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난 이제는 말랐어도 안 되겠지 가슴속에 묻어든 가슴속에 묻어든 내 영혼의 히로인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 정말 대단하게 잘한다 이 날짜는 이렇게 못 부른데 꺾임을 아주 잘하는 어디서 이렇게 꺾임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하나 이제 하나씩 조금만 좋으면 내 영혼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꺾임으로 하는 건 참 좋아, 어울려 이것은 꺾임을 물론 노래도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지만 꺾임을 많이 넣지 말고 말하듯이 그냥 그래야 무엇이 감정이 드는 사람의 느낌을 보자 그렇지 본인이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 본인이 부르고 싶은 입맛대로 부르면 되지 본인이 잘하다 보다 이렇게는 못하겠어 잘 들었어요, 잘 들었어요 오케이 수영 수영 수영